안녕하세요. 배터와이 인턴 2개월차 가예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사 배터와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예쁜 꽃들이 있습니다. 누가 꽃일까? 저희 회사는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이렇게 2층에 들어가시면 코난이라고 적혀있는데 코난은 클라우드 기반의 배터리 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한 이름입니다. 배터와이 라고 로고가 적혀있는데 저희 배터와이 회사는 고객들이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들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입니다. 이쪽은 제가 소속해 있는 알고리즈팀이고 소프트웨어 기획팀, 하드웨어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알고리즘 팀은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팀은 코난 플랫폼들을 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팀은 배터리의 BMS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팀입니다. 팀장님인데 그러면 현재 지금 배터와이가 되게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까지는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에 올려서 플랫폼화시킨 배터리를 플랫폼화시킨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캠핑카에 붙여서 운영까지 하고 있고 데이터, 모니터링,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필요한 모던 서비스를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이게 차이점이자 가장 메리터리입니다. 와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배터와이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세계정복 세계정복? 말 그대로 세계정복처럼 전 세계에 있는 배터리 모든 디바이스에 있는 차 또는 ESS 위험한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회사가 제한하고 있는 목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계 1위 회사 배터리를? 세계 1위를 달아봐야겠다. 아 혹시 원하시는 세계 1위 회사가 됐다. 그럼 나는 요정도 연봉 받아야겠다 하시네? 야 그거는 기밀이네. 아 기밀이네. 데토아이! 세계 대토아이! 세계 2위 여정의 철수 세계 12위에서 대체 세계 30위와 세계 세계 시범ому 6위를 열고 세계 3위My2 베테도 연봉한 converted 유지연 다음 공 lambda 1위 4위 Let's do that How do you do 대표님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대표님은 서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대표님은 배터와이라는 회사를 어떤 회사로 성장시키고 싶으세요? 저희요? 저희는 배터리의 안전, 배터리의 관리를 하면 배터리가 떠오르도록 안 되는 게 그럼 배터리의 매력 포인트는 뭔가요? 일단 젊은 회사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젊은 연구원들이 본인들의 연구 역량을 창조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우리가 탑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키우면서 그런 탑 기술력을 가진 회사에서 핵심 인력으로 일하면서 본인의 커리어도 같이 키워갈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장점 아닐까요? 네, 그럼 교수님 저의 매력 포인트는 뭔가요? 우리 강영우와는 일단 성격이 밝죠? 네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서 다른 분들하고도 잘 중화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왜 서서 일하세요? 아, 이게 원래 서서 일하는 게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허리에 좋죠 그래서 책상을 좀 섰다 앉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배토아이 스페인트코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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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